영화 비스트 무대 인사팀 영화 비스트 무대 인사팀입니다. 너무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시면 환영해주세요. 오시겠습니다 감독의 배우분들. 박수 네. 화창한 주말에 국장에 와주시고 저의 영화를 선택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반전의 말씀드립니다. 지난 겨울에 배우분들과 스태프분들과 같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기대하고 오신 만큼 재밌는 관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스트에서 한수로 만듭니다. 일주일 주말에 한국영화 그중에서도 비스트를 소개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영화는 실러입니다. 저희끼리는 아주 쫀쫀한 스릴라고 그러는데 보시는 내내 긴장을 볼 수 없는 그런 재미가 있는 영화입니다. 저희끼리 아는 스릴을 만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화 재밌게 보시고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비스트에서 부검위 정연 역을 맡은 배우 안시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한테는 첫 스크린 데뷔작이에요. 그래서 정말 첫 시선을 때 엄청 떨리게 봤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부터 2시간 동안 아주 심장이 쫄깃쫄깃하게 부실 수 있으실 거예요. 즐겁게 관람하시고 좋은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스트에서 종찬 역을 맡은 최다니엘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주말에 우리 영화 비스트를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화 재밌게 보시고 남은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민태의 역을 맡은 유재명입니다. 정말로 멋진 배우들과 대표적인 스타트들과 열심히 최선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아무튼 저희 영화가 만든 선택한 대기와 허력이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좋은 주말 되십시오. 저희가 마지막으로 작은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감독이 배우던 길이 쌓인다는 쌓인다는 인재한 스페셜 퍼스터입니다. 거기서 구매할 수 없으시는 스페셜 퍼스터입니다. 손을 번쩍 들어주시면 제가 직접 받아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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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영화 재밌게 보시고요. 저희는 인사드리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